여러분 하이 룸 안녕하세요 워크입니다. 여러분 뭔 소리야 이게. 여러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오늘은 1월 1일입니다. 진짜 제가 드디어 5학년이 되네요. 제가 12살이라는 숫자를 먹고. 저희 엄마하고 아빠는 1살 씩 더 먹고 행복하네요. 여러분들도 1살 씩 더 먹으셨죠? 안 먹었을 리가 없죠. 그쵸? 오늘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영상을 올립니다. 그럼 안녕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 안녕.